아이돌 무대 스타일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자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거는 제가 머리를 직접 세팅한 건 아닌데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한번 도전으로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했어요. 이 머리가 예쁘다고 어떻게 하냐. 네. 한번 해볼게요. 남자 고데기요? 머리가 짧으시니까 얇은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전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얇은 편으로 하고 이런 느낌. 이거 일본에서 공연했을 때. 일단은 컬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막 꼬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거는 단을 안 따고 겉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머리를 약간 앞쪽으로 쓸어놓을게요. 아 그리고 염색머리로 상암머리 있잖아요. 여러분 상암머리는 빛을 쓸 때 이런 거 쓰셔야 돼요. 쇠빛. 그러니까 머리를 말리고 그냥 빛 있잖아요. 저 다 지금 플라스틱 같은 걸로 갖고 왔잖아요. 그냥 머리를 말리고 바로 빛질을 막 하시면 안 돼요. 아무 빛으로. 이 빛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다 끊겨요. 그냥 아무 빛이나 막 하면 안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쇠빛으로 하셔야 돼요. 머리가 상하신 분들은 쇠빛으로 해야지 머리가 좋아요. 네 브러쉬. 브러쉬. 브러쉬나 빛이나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걸리는 게 없고 잘 좋아요. 머릿결이 상하신 분들에게는 말린 다음에 빛질하시는 게 좋고. 올리브영에 가면은 있고 다이소에도 있고 다이소 거예요. 이제 아이돌 무대로 올라갈 수 있는 머리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대로 올라가면 조금 약하잖아. 일단은 여러분 딥뽕이 생명이에요. 무조건 아이돌은 딥뽕을 더 줘야지 얼굴이 작아 보여. 앞에 콜 준비됐어요. 자기 잡고 싶은 대로 잡을게. 나 요 정도가 지금 적당한 것 같아. 그냥 막 꼬는 거야. 또 이만큼 잡아볼게. 그냥 내 맘대로. 너무 얇아도 별로 것 같고 너무 두꺼워도 별로 것 같으니까 적당하게 잡아볼게. 그냥 내 기분 느끼는 대로 지금 꼬고 있어. 여러분 이거를 꼴 때 저는 스냅을 이용해서 그냥 막 꼬요. 내 맘대로. 픽사리 날 수도 있어. 이렇게 컬을 자기 맘대로 잡아서 하고 있어. 여러 다양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도 꼬고 저렇게도 꼬고 이렇게 너무 빨리 떼지 마시고 살짝 느낌 잡았고 하세요. 조금 머물고 있다가 놓으세요. 열 보호를 위해서 조금씩 바르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도 모양이 잡혀요. 여러분. 봐봐요. 앞에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어때 어때. 이렇게 어때. 내 맘대로 꼬는 거야. 내키는 대로 하다 보면 완성되겠지. 주의할 점이요. 너무 뭉탱이로 잡아서 하거나 너무 얇게 하면은 그게 안 예쁠 수 있거든요. 적당한 걸로 해야 돼요. 적당하게 잘 잡으셔야 돼요. 약간 느낌대로 가긴 하지만 그리고 너무 일정하게 컬을 하시면은 조금 이상하고요. 뭐 이렇게도 꺾었다. 저렇게도 꺾었다. 약간 이렇게 해서 섞이도록 조화롭게 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이 죽을수록 얼굴이 커 보여요. 약간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도록 사람마다 틀린 경우도 있어요. 머리형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이 밑에 있는 사진처럼 무대에 갈 준비가 조금씩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지금 갈까요? 여러분. 저 가면은 보러 오실 거예요. 여러분. 뒷머리가 아이돌이 진짜 중요해요. 여기가 더 뛰어져야지 훨씬 볼륨은 드라이기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줄게요. 일단 막 뛰어놓은 거야. 이 정도 뛰어놔야지. 근데 여기는 좀 죽여야 돼. 그 샵에 가면은 그 샵에 가면은 아이돌들은 뒷봉을 좀 많이 세워요. 저희 팀도 이제 승우나 뭐 상욱이 같은 경우에도 뒷봉을 좀 많이 띄워요. 그래야지 무대에서 얼굴이 작아 보이니까 작은 사람도 더 작아 보여야 되니까요. 근데 뒷머리도 마구마구 해줄게요. 약간 이렇게 봐봐. 벌써 이렇게 한 번 딱 잡았는데 내가 여기가 산 거 이렇게 되는 거 봐. 이거 걱정하지 마. 많이 띄워놓잖아. 그냥 죽이면 돼. 근데 너무 처음부터 이거 너무 볼륨 너무 빵빵한 거 아니야? 하면서 대충 이렇게 좀 죽여놓잖아. 그럼 띄우긴 힘들어요. 많이 띄워놓고 오바스러우면 즐기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컬을 조금씩 더 이런 식으로 해서 뒷머리도 연결을 좀 시켜주시면 볼륨이 아, 나 살고 예쁘죠? 연결감 있죠? 앞에만 하면 보기 싫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가 좀 아쉬운 것 같아. 여기가 봐봐. 여기는 뭔가 컬이 있고 지금도 만지긴 하겠지만 앞에도 더 컬이 있지만 여기는 밑에는 이렇게 펴지니까 이상하지 않나? 다른 사진 이거 샵에서 받은 머리를 한번 봐볼게. 뒷머리가 지금 연결감이 좋잖아. 지금 보면 너무 웃기지 않나요?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약간 꽈볼게요. 조금씩 꽈볼게요. 어, 귀걸이를 귀걸이를 찝었어. 귀걸이가 엄청 커서 네, 이쪽도 이렇게 꽈주면은 봐봐. 여기보다 연결감이 있죠? 윗머리랑 안 어울리잖아. 봐봐. 이쪽은 지금 컬이 일자로 스트레이트로 내려오니까 윗머리랑 어울리지 않아.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꺼서 이쪽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네, 돼요. 네.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럽지 않아요? 속에도 약간 속머리도 살짝 꽈볼게.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는 안 하고 속머리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좀 약간 귀여워질 수 있거든. 너무 많이 꽈면 이런 식으로 살짝씩만 꽈볼게. 연결감 있게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확대가 앞머리도 약간 모양을 내는 거야. 이렇게 음 여기가 조금 일자스럽지. 여기 조금 더 꼴게. 고데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고데기를 끄고 꼭 다니셔야지 이거 가끔씩 까먹고 켜고 갔다가 불나거나 이러면은 큰일 나죠? 전에 그런 저기서 제가 아는 친구가 고데기를 켜놓고 갔다가 집이 타갖고 방이 타갖고선 그 방이 옷이 다 탔대요. 웃을 일은 아니지만 근데 옷만 타서 다행이지. 아까 왁스 안 발라냐고 했는데요. 왁스는 본인 선택이에요. 왁스로 모양을 잡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왁스보다는 스프레이로 모양을 잡는 편이에요. 요정도로 해볼게요. 원래는 스프레이까지 해야 돼요. 왜냐면은 스프레이를 안 하면 금방 무너져요. 머리가 무대에 바람 불면서 쏙 날라가서 큰일 납니다. 워터 스프레이가 잘 벗겨져요. 당장 무대로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